성파 IC에서 양재, 성남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입니다. 녹색 차로로 주행하세요. 약 1k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.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입니다. 진짜 차네요. 약 1km 앞에서 분당반면 우회전입니다.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.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. 약 1km 앞 시속 100km 단속 구간입니다. 약 500m 앞 시속 100km 단속 구간입니다. 약 500m 앞 시속 100km 단속 구간입니다. 아멘 이리 틀어먹을래 갖고 안되겠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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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